Q. 고맙습니다. Q. 고맙습니다. Q. 고맙습니다. Q. 고맙습니다. Q. 고맙습니다. Q. 고맙습니다. Q.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. Q. 부터가 오는 Fauci Q. 후쿠스는? 하시겼되요 하시겼되요 카메라만 마음의 준비를 자 하나 둘 셋 힘껏 차주세요 하나 둘 셋 멋지게 한번 차 볼게요 찍을 수 있거든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다음 선수 드릴게요 에컷의 이벤트도 진행 중인 많은 간식에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선수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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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또 마주 박성원勝 본 거예요 하하아아아아아 하하아아아아아아아 고기시면 돼요 생각 잘하고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오! 야 이거 없나 야구가 없어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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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너무 안 맞추는다니. 아 벌써 이 선수는 벌써 큰 선수가 될 자기가 있는데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오 천천히. 이거 입을지 이거 입을지. 빨간색. 파란색. 파란색. 그냥 요거만. 자존심. 저희가 무조건 이기겠습니다. 저 성훈이한테는 안 줘요.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저도. 하여튼 서로 안 다치게 해주시고. 차렷. 정리해. 오케이 감사합니다. 우와 우와. 우와. 안 돼 안 돼. 자 앞으로 앞으로. 가자 가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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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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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. 서있어 서있어. 뭐야 뭐야 뭐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역시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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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좋아. 아 크로스나 골대. 아무 데나 다 맞으면 돼요. 세 명. 됐다. 아. 일부러 더 하려고 안 맞혔구나. 아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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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가지고 멋진 경기였습니다 차렷! 상호반의 경련! 수고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졌어요 제가 못 맞춰가지고 다음번에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약할게요 이긴 자예요 아직 안되네요 안녕! 언제나 이러면서 안녕! 우리의 선정 우리의 선정 우리의 선정 우리의 선정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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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봐야 돼요? 어디? 여기 봐야 돼요? 여기 봐야 돼요? 아,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? 감사합니다! 괜찮습니다!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? 힘찬 박스로 오십시오! 아, 네! 경기장에서 이렇게 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이런 행사에서 만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또 반가운 마음이 있네요 네! 저희 선수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! 네! 안녕하세요! 저도 요한이 형과 비슷하게 저도 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처음 이렇게 행사를 이내 보는 건데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! 네! 자, 한 10시부터 기다려서 와...앉겠습니 그렇죠? 죽어! 죽음으로! 아 괜찮은데? 야 감동이다 혼내나 감사합니다 다음 분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선수 입장 선수단 차려 반중 연기 인성 선수단 차려 반중 연기 선수단 차려 선수단 차려 선수단 차려 선수단 middle 이벤트가 banyak 코드인가요? 그리고... 성운의 첫してвоему 이벤트입니다. 저 저런 올려주면 되겠습니다. 파이팅! 대잖아? 싸워! 어? 어? 아마 돼. 단정하게 한 번 더 하고 자, 눈이 스타킥 올리세요 아주 착적인 스타킥 이렇게 웃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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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